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부른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에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그 동화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 동화가 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착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셔서 내일 아침 새벽까지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려니까 이걸 구할까 싶으면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고 저걸 구할까 싶으면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소원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그만 좀 배가 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그게 첫 번째 소원이 돼서 그래서 커다란 소세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놀랬고 할아버지 화나셨습니다 소중한 소원 하나를 소세지 하나가 바꿔 먹은 게 화가 나서 또 할아버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소세지 할머니 코에 나가 붙어라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그 두 번째 소원이 돼서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가 붙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소원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소원으로 소세지를 떼려고 했고 할아버지는 다른 소원 쓰기를 원했지만 결국 할 수 없이 그 소세지 할머니 코에서 떨어져라 해서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국 소세지 하나 바꿔 먹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재미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새벽까지 너희가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첫째는 이것이고요 하나님 둘째는 이것이고요 셋째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우리도 당황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도 소세지 하나 바꿔 먹고 귀한 소원 다 놓치지는 않을까요 오늘 법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래서 문 앞에서 구걸하는 맹인 거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맹인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리고 잠잠하라 해도 잠잠할 리가 없지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 말하면 들어주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참 지혜로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맹인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평범하고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소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일은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눈은 뜰 수 없는 거다라고 포기한 상태라면 거린이었으니까 못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당연히 돈을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대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맹인은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도 뜨게 해 주시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거린에게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눈도 뜨고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물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맹인이지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요즘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볼 만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바둑 거의 뭐 잘 두지 못하는데 바둑 프로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하고 중국 선수 혹은 일본 선수하고 대국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바둑 둘 줄 모르지만 해설하는 분들이 잘 해설해 주시니까 이렇게 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바둑은 수쌈이잖아요 그래서 수를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수는 수를 못 읽어요 다음 수 그 다음 수 열 번째 수까지 쭉 읽어서 바둑을 뜨는 것을 고수라 그러고요 그렇지 못하면 하수죠 누가 먼저 보느냐 누가 정확히 보느냐에 따라 바둑의 승패가 걸려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정확히 보느냐 분별력 아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후수 두지 않고 패착 두지 않고 인생의 바둑을 두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지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진리와 지혜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패착을 두지 않고 후수 두지 않고 인생의 바둑을 잘 두어서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해서 우리 날기새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산상보음 팔복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딱 정하셨어요 아 이게 진짜 복이야 그럴 때 제가 참 팔복이 다 좋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난 하나님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아 하나님의 얼굴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하나님도 보게 되겠죠 뵙게 되겠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일을 저는 어떻게 읽었나 내가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수로 내 인생에 바둑을 두게 될 것이다 실수하지 않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서 실족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얻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받기를 원하는 복이 본인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혹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아멘 아멘 하죠 부자 되고 형통하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구태 그게 잘못된 일이라 그럴 거야 뭐가 있겠어요 많은 그게 첫 번째 소원일 순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왜 예수 믿니? 내가 무슨 복을 내게 주랴?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이 맹인 거린에게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하나님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면서 폐착을 두고 실수하고 신기루를 바라보고 헛된 것을 쪘다가 실패하고 사망이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날개새 열심히 하시는데 날개새를 통해서 여러분 받는 축복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전에 모르던 것을 알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잘못 보던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먼저 보면, 정확히 보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술을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먹보는 거린이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알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있어서 눈도 뜨고 구원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맹과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신기류를 봅니다 잘못 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팔복 중의 하나입니다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이 날개새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두어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날개새를 통하여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수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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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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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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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